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강한 바람도 동반하면서 제주도를 포함한 곳곳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말 내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도 쌀쌀하겠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어서 비나 눈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릴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에 30에서 80mm, 충북과 강원 영서,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도에 최고 50mm, 서울 경기와 충남, 호남 지역에도 10에서 3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또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강원 영동에 최고 10cm, 강원 산간지역에는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강원 영서와 경북 일부 산간지역에도 최고 5cm 정도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해상을 지나는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뱉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지역의 호우특보가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남부와 강원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 늦게는 강원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의 기상정보 계속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비 언제 그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밤 제주도와 남부 서해안, 남해안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에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이 개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10도, 대구 13도로 평려 수준을 크게 밑돌아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조금 뒤 새벽 6시를 기해서는 서해와 남해 먼바다로도 풍랑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오후에 전해상에서 최고 6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오후까지는 그 밖의 해상 곳곳으로도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파도가 높게 일면서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전북과 영남, 중북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다가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